에이 요 에이 요 에이 요 에이 요 시간이 지난 2월 세월이 지난 매월 금방 지나가는 세월이 다시 한번 한계에 부딪혀 점점 발전한다는 정신호 건강이 적신호는 안 돼 정신 오락가락한지 7년 매번 들려오는 나의 한숨 부정을 깨고 싶어 랩으로 했어 상태는 정상이라고 말해 몇 달 전 매번 노는 고통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랩으로 했어 나의 열정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지 작지만 나의 소박한 꿈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 뜨거운 커피 한잔 시켜 따뜻하게 마셔 내가 깔 곳은 하나 방구석이라는 나의 작업실 언제쯤 탈출할까 하지 영원한건 없기에 무릇한다면 방구석 탈출 예 엔소 영원한건